안녕하세요 김수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맡긴 먹자걸목 우리들TV의 김수바입니다. 여기는 지금 잠실, 잠실역입니다. 잠실입니다. 잠실역, 잠실, 롯데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잠실역, 잠실역, 롯데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잠실역, 잠실역, 롯데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잠실역, 잠실역, 롯데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잠실역, 잠실역,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연결, 잠실역, 롯데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바람이 좀 쉽게 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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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력이 2.5단계가 실시해져 있는 상탐입니다. 비행기 2.1 단계가 실시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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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2.0 단계가 실시해져 있습니다. 비행기 2.1 단계가 실시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전거 보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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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한국네가 이중이 많이 썩네요. 이중으로 타워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중이거든요. 이중으로 가방은 이곳에 도착ished 하늘을 만드는 기간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태포란에서 그리고 한dar의 창의 베리의 기간이 롯데타워의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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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타워의 풍경입니다.